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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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휴 아휴 전화했어요 저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빨리 일시키기면 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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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네 네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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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잘 보여요? 네 잘 들려요? 네 잘 안 들려요? 네 성도는 잘 들리겠어요? 네 아이고 50분들 다 네 들어오셔야죠 네 2년이 제일 많다? 네 오늘 2년이 제일 많아요? 네 근데 뭔가 옆에서 많았어구나 싶었어요 밥도 못 먹었겠네? 네 밥은 먹었어? 아니요 아니요 맥뽀지? 나도 맥뽀지 시켰는데 아직 못 먹었어 안 먹어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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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대에 참 2개가 먼저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화보거리고 왔습니다 살짝 실망하셨나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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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더운 날이니까 시원해 보이려고 오늘 한 번 더 먹어도 되는데 네 네 나는 고졸하지 않아 네 너무 좋아 저 없이 너무 좋아 네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탑승할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탑승할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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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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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은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그.. 종이동자 여러분들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술도 니끼가 나와서 술도 니끼가 나와야 되지 않나 결국 노래기... 할 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감소이랑 어울리는 노래로 끊어다도 하면 되겠네 다 있네 끊어다도 그리고 사실 술도 니끼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발라던가 이걸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 네, 아무튼 안 드세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근데 안 먹고야? 마지막 먹고 마지막 먹고 마지막 먹고 다섯 번 더 마무리해야 돼 고파 송도 마무리해야 돼 가슴이 있고 고파 송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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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화이팅 화이팅! 이거 할 때 좋은 노래 그 센터에서 호텔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저한테 반짝봐도 하거든요 들리면서 하게 싶은 노래 저 그냥 요새 아이돌 노래를 불러줬는데 제가 라디오 디자인가 된 다음에 아이돌로 이정도는 훨씬 열심히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 앨범을 파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근데 진짜 노래하는 게 많아요 그 에이티즈의 럭키 맞나? 공중이가 저러 갔었는데 굉장히 힘이 나고 이동할 때 듣기 딱 볼롤에 럭키 라는 영화에서 연가할 사는 것 같았는데 호텔이 민혁 호텔의 의뢰라고 했으니까 이번 활동이나 다음 활동은 이번 활동은 이번 활동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무심한 아무리 브라운 프로그램은 1만 더 많이 듣는 것 같고 다음에 오는 발 이 가온다면 그때 그 이 즈음에 뭐 들여갈 만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좋아할만한 것들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혁오빠비 KMI는 콤비아인드 콤비아인드는 콤비아인드는 일단 소금을 콤비아인드 콤비아인드는 콤비아인드는 콤비아인드 너희 horizontal 측 aggresse 깨끗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. 얘는 이제... 이제 전화... 허팝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고... 월급 받으려면 일하시는 거니까 덕분간... 그 수정 동안은 손잡힐 뿐이에요. 이용비랑 이런 거... 근데 아무튼 전혀 아니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면 꾸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 번만 들린다고 노래 안무 열심히 만들어서 아쉬운 것 같네요. 그런...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뮤비 TMI는... 이제... 공수가 굉장히 멀어버렸듯이 그럴 거 같고 멤버들이 손잡이 많았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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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 여기 됐습니다. 아... 전달을 게임에는 없네요. 뮤비 TMI가 가장... 이제... 이렇게... 자... 이렇게 해가지고... 오랜만에 또... 손잡고... 보면서... 뮤비 TMI가 다트렸어요. 그렇죠? 네...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감지호가 있을... 그래서... 그렇게... 좀 들어가야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네! 여러분 이거 또 피드백 될 거 알고 계세요? 혹시 시점됐는지 알고 계세요? 네! 다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번 선취해보세요 조금 전에 올렸을 거야 조금 하시네요 저희가 피드백해드렸는데 랩 부분 후춤이 느려서 다들 부춤이 빠지더라고요 후춤이 느려서 그리고 아이 탈 때 자신감 있게 하기 잘하는 부분은 예쁜데 왜 자신감 있게 하냐 예쁜데 그리고 뒤에 이제 브릿지 파트 뒤브릿지 해서 오오오오 이거를 타는 타분표 안 좋다 여러분 아이 타는 그 후춤을 하세요 안 좋다? 그게 매력이야 그 후춤을 하세요 그 후춤을 하세요 그 후춤을 하세요 그 후춤을 하세요 저한테는 이제 아 이걸 다 했고 좋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하성은 낮이니까 이제 그 의명대로 오늘 한번 구제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구제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새 타면 화이팅하면서 맞을까요? 네 아 화이팅하면서 맞을까요? 네 자 이거 또 가줄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븐 섹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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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야 섹시야, 섹시야, 섹시야 원래 섹시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섹시야, 섹시야 섹시야, 섹시야 섹시 야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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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